1.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 1.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옆사람한테 인사해보세요 왜 나랑 의논 안 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병원을 가는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점검하고 그 병을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목적이 결코 내 자신이 건강한 것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비 그렇게 비싸도 주고 하는 거죠 명의라는 것은 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꼬집어내주는 것 그것이 명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드리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듣고 싶은 소리보다도 들어야 할 소리를 사모해야 하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나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본문을 갖고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그동안 다윗이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왕 앞에 왔을 텐데 그 중에 성경은 세 명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죠 각 사람이 기록의 신앙이 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 나온 사람 가장 먼저 왕이 복귀할 때 급히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심의이죠 심의는 왕을 저주하면서 왕이 반란을 피해갈 때 못된 짓을 한 사람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왕이 복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심의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제일 먼저 가서 내가 왕께 범죄한 줄 아홉 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주님이 오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자신이 죄를 지었고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와서 극휘를 바라는 거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심의는 저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왕의 인격을 믿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줄 줄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 한 가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극휼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거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오직 은혜만 받은 사람이죠 사울 왕의 선자이고 연하단의 아들인데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사람이지만 왕이 오히려 데려다가 왕의 상에서 함께 먹여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생각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이 다시 올 때 나오는 자세는 뭐냐면 은혜 받은 감격이에요 다윗이 어떤 처분을 내려도 모든 것이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냥 다 은혜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온통 은혜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 다 은혜로 받아들인 은혜만을 기대하는 은혜 안에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오직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피낭 갈 때 공교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행을 다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내가 공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의 묘로 가서 곧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왕을 잠깐 이렇게 나루로 건너게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윗 왕만을 높이죠 신앙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왕이신 그분만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인간들의 자세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나오고 오직 모든 것이 은혜다 정말 죽을 사람을 살린 은혜 하나님 자랑하게 하신 은혜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이 세 부리만 딱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따지고 왕위를 복직시키는데 실질적인 일을 처리한 유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어저께 저녁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다행히 게시를 주셨어요 이 뭐냐면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이 뭔지 잘못된 신앙 하나님 왕 앞에 나올 때 어떤 것이 신앙이 병이 든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이 병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상태를 진찰하는 거예요 뭐가 병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난 증상은 뭐냐면 정죄의식이에요 한번 따라오세요 정죄의식 정죄의식이 가득합니다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건데 행함은 없으면서 남을 비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40절 41절에 있는데 이런 각도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고 긴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어찌 왕을 도둑하여서 왔냐 지금 왕을 복귀시키는 과정에 지금 수고하고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둑죽이다 왕을 도둑했다고 왕에게 지금 무례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은 그 19장 9절 10절 이런 데 보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반란이 진압이 되니까 누군가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다윗의 은혜를 입었다 블레스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압살롬이 반란이 기를 때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물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면서 대토론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모셔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모시지 않으니까 다윗이 답답해가지고 다시 본래의 왕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추진을 안 하고 토론만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에게 다윗의 집하죠 모든 형제들 중에 니네들이 내 고류 형제니까 먼저 가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절반 정도가 그랬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이 왕위로 복귀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 되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잖아요 위기를 느끼었겠죠 남들이 다 설치고 있으니까 갑자기 늦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가 상의도 안 하고 왕을 도둑질 하듯이 해갖고 왕 이렇게 등극시키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하는 것을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갖다 안 하고도 왕을 지금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이런 일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비난하는 것 자체를 믿음의 성숙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병이 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겠죠 그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는 헌신도 안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요직에 앉아서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써 자기는 믿음이 크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남이 하는 것은 다 도둑질이에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약에 주도적이 됐더라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남이 하는 것을 판단함으로써 자기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신앙의 고질적인 아주 영적인 병으로 생각을 하고 야구보소 저자는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찰을 건면하는데 그 내용이 야구보소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지금 정상적인 내 믿음이 건전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 진찰이면 보인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단 형제를 비판하거든요 네 믿음이 뭐냐 너 입으로 비판하는 거 말고 네 믿음 좀 보여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찰을 해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진을 해나가는데 2장 20절을 봐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텅 비었다는 거예요 허파에 구멍이 뻥뻥 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쓸개가 없다든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너 지금 심각한 결핍에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해보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진단서를 발급을 한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남의 행하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함으로써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을 아무리 비난하고 평가를 해도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사람 움직이지만 이미 죽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사망진단서가 딱 발급이 되는 거죠 믿음 죽었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그런데도 남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2장 17절에도 이미 그렇게 선언이 돼 있었어요 증상이 나타났던 거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아주 중한 병에 들었거나 아니면 죽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다고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남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고 남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죽은 믿음이 이 병든 믿음이 이렇게 심각한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평가하는 것으로는 절대 내 믿음의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위험한 상태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사람의 문제와 부족함을 보고서 그것을 도와주고 메꿔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뭔가 절차에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 부족하네 왕을 그런 식으로 모시면 안 되지 이렇게 말했으면 이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절차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왕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리포서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빌리포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이와 같은 자를 존귀여기라 그래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바울이 임정을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지경이 돼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바울 선교회 일을 하는데 그 부족함이 보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처럼 가짜 믿음 어떻게 하냐면 그 부족함을 비판해요 판단해요 그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처럼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부족함을 메꾸려고 죽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이 왜곡이 되면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부족함에 대해서 판단만 하지 손 하나 낚았다 안 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화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병이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기독교에 대한 비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잘 돌이켜봐야 돼요 정죄하는 것 정죄의식 그리고 행함이 없는 비난은 병이 들었다는 증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이 병이 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권의식이에요 한번 따라 하세요 특권의식 특권의식은 혈연의식 그리고 다수의식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특권의식이 가득해요 왕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이나 다 주장하는 게 특권의식이에요 어떤 것인가 특권의식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42절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위되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여기 보면 먼저 다위땅을 모셔오는데 앞장선 유다 사람들의 특권의식은 뭐예요? 4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이 뭐라고요?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다시 말해서 혈연관계에 있다는 거죠 다위땅이 유다 집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모셔오는 게 뭐 잘못되냐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 혈연관계에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병이 들거나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오래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연의식이에요 혈연주의 그의 부모님이 원로장롬이었고 유명한 권사님이었고 교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하니까 빨리 장롬 시켜야 돼 물려받아야지 빨리 권사 그 딸은 시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뭐 혈연관계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혈연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끌시끌해 왜 그러나 했더니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 형제 자매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완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혈연관계로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평등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혈연관계를 주장하면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특권의식을 가지면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고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처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한 측면이 뭐였냐면 강남에 있는 큰교회의 어떤 세습 문제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두둑이 맞았어요 그리고 아주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있죠 지금 세습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혈연관계에서 누구가 아버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전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병등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목사나 목회할 수 있는 교회야겠죠 그렇죠 꼭 아들이어야만 돼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 병 중에 하나 특권의식이니까 특권의식 내 아들 다행히 저는 아들이 없어요 제가 아들이 있어서 뭔 짓을 저지렀을지 저도 모르죠 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혈연주의 이것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데리고 왔냐 그러면은 사실 저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뭐하고 있느냐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으면은 갈등이 없을 텐데 우리가 종친인데 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니네만 특권의식이냐 우리는 너보다 더 10배는 더 특권이 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회선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10집파 사람들이니까 너는 지금 한집파고 다윗의 관계에서 10배나 니네보다 목이 많다 우리는 10개의 목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보다 10배는 더 숫자가 많다 권한이 더 많다 다윗과 관계가 깊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수의식이죠 물량주의죠 힘의 논리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해야죠 교회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세가 많다고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교회가 병이 들면 이런 물량주의 다수주의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일이 진행이 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권이 있으면 그 특권은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들보다 수가 많거나 혈연적인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거나 여기에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더 큰 의무가 있거나 더 훌륭한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국음 28장에서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특권이죠 그럼 그 예수님은 그 특권을 가지고 평생 뭐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 특권을 가지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삶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죠 여러분 특권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혈연적으로나 또는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불평만 이야기하고 남을 정죄만 하고 이게 친앙이 병들면 의문을 행하지 않고 봉사는 하지 않고 남을 비난만 하고 특권만 주장하고 나를 이렇게 대 이런 식으로 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 와서 너무 서럽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느냐 이게 병이 들었어요 신앙이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행여가 되겠죠 예를 들면 여호수와가 가난한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나눠줄 때 다 불평이 없는데 요셉 집화 에브라임과 무나스 집화가요 갑자기 잠깐 그리고는 이의를 제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는데 이 한 개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항의를 해요 그 내용이 여호수와서 17장 14절에 1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순이 여호수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하미니까 하니 특권을 주장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와가 뭐라 그래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지인데 브리스지옥석과 르바임 덕석의 땅을 살리며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큰 민족이면 너가 개척을 해라 이거 받은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더 개척을 해라 더 큰 일을 행해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무서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러면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큰 민족이라며 큰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병거 가서 부셔야지 그거 철병거를 누가 그러면 대항하겠어요 그런데 신의 스스로는 크다 그러면서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남이 주는 거 받으려는데 누가 그걸 주냐고요 큰 민족이 그 일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가 너무 답답해서 17절 18절에서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서 사명을 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불평을 사명으로 바꿔요 원망을 사명으로 바꿔요 그 내용이 17,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무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오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라 기가 막히죠 여호수의 그 말솜씨가 이렇게 큰데 이것밖에 안 돼요 하니까 그러냐 너 크니까 너 말대로 그걸 만족하면 안 되지 더 가져야지 그러니까 네가 개척해 무서운데요 아니야 너 크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쳐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사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사명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런 식으로 대 그런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사명은 사라지고 사욕만 남는 거예요 사욕이 그냥 사로잡아서 불평과 원망은 가득한 그런 거죠 여러분 특권의식이 자기 자신의 의무태만의 재료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사명감으로 충만해져서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난 증상 아주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그것은 자기 존재감의 과실을 위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주의 자기 존재감의 과시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보통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자살행위거든요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은요 인간으로서는 해선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법대로 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법에 다 죽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3절의 뒷부분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 병들 때 하는 말과 행동들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나와 있죠 자 한번 43절 뒷부분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나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나 여기 보면은 이런 거죠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왕을 복귀시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적법하지 못하다 무효다 이런 이야기죠 법대로 해라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왜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그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절차를 문제 삼고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이들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절차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아니 왕이 왕의 자리로 온전하게 등극하게 되면 그것으로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를 문제 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왕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손 하나 깎다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에 자기네들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기네들이 건재함을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43년 중간 앞부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짜요 우리를 멸시하여 멸시해서 그렇죠 멸시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시받을 짓을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중요한 때 그래놓고 존재감을 밝히는 방법이 뭐냐면 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법전을 뒤지면서 과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자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해요 자살행위예요 왜냐하면 법대로 하자 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들이요 왕을 모셔오는 일에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보다 더 큰 하자가 있는 게 이 인간들이에요 왜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에게 기름을 보고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반란에 동조하고 반란을 주도하는 인간이 나쁜 법을 어긴 인간이에요 국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면 다시 왕을 복귀하는데 절차가 약간 어긋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자기네들의 죄를 모르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큰 신앙의 그 실수를 병을 지금 앓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으려면요 앞에 나온 세 명의 모델과 대조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세 명의 신앙의 모델 하나에게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나 예를 들면 심오이 같은 경우는 왕 앞에 나올 때 자기네들이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내가 왕께 범죄한 줄 아홉 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앞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은 반역의 무리이기 때문에 왕이 제일 먼저 와서 이런 말 해야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래야지 어디 잘못했습니다 라고 따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네들이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중증 환자들이죠 예를 들면 무비보세처럼 무비보세은요 사실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시바가 무비보세에 대해서 모함을 해갖고 여러 사람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윗이 무비보세 전 재산을 시바 종이에게 다 줘버렸거든요 근데 와서 다윗왕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거짓말한 거가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하게 재산 다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것은 무비보세죠 다윗이 막 화를 내잖아요 무비보세 막 혼을 내잖아요 억울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무비보세는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왕 앞에서는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을 자인데 죽이지 않으시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하셨으니 내가 어찌 나의 공의를 말하리까 내가 억울하다는 이야기 속으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벌써 죽을 죄인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찔리니까 어구 내가 실수했네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네가 네 말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헛소리 하는 거냐 허풍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재산을 십어와 절반씩 나누라 그러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비보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재산 다 준 거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를 안 거죠 그때 무비보세이 뭐라 그래요? 왕이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시바로 하여금 재산 다 가져가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왕의 처번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무사히 돌아오고 다시 왕자에 돌아온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격이지 내가 억울하고 어떤 대우를 받았냐 어떤 처우를 받았냐는 관계없습니다 왕의 처번대로 하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와 대조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된 짓만 하고서도 자기네들 죽이지 않는 거 고마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멸시한다고 항의를 하고 있죠 자기들의 공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신앙이 병들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요 정말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죠 바르신래 보세요 왕에게 다 공개해놓고도 나누고 죽으러 갑니다 내가 왕을 잠깐 유단강을 건네게 하려는 것 같고 왜 내게 상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지금 다위되게 되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공로의식 자기 자랑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도 굉장히 교회에서 대단한 존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직 신앙에 깊이 또는 교회 활동에 깊이 들어가거나 잘난 척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 알게 될 거예요 신앙 생활이 오래되면 개중에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증상이 세 가지 아주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죄주의요 자꾸 다른 사람의 행함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 행함이 없는 비난 정죄하는데 입을 자주 놀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행동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죽은 믿음이죠 시체나 마찬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특권의식이죠 내가 이 정도로 잘났고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고 이 정도로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요 병이 들면 특권의식만 있고 의문은 하나도 안 하고 사명감도 없고 그냥 자기 특권만 주장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병이 들 때 일어나는 증상이 뭐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이것은 결국 율법으로 그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법대로 하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 우상화요 죽을 죄인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꼭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세 가지 병을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자기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받자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한국교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응하면서 이 중증에 걸려있는 이 병에 걸려있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꼭 자신이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과 100개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하기로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아 교통하시미 남은 생애 동안 주 앞에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인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